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앵그리 버드 낙건 우드 입니다 2명 부터 4명까지 할 수 있는 덱스터리티 슈팅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성난 새들을 날리는 발사대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난 새들 3종류 입니다 까만거 노란거 빨간거 이렇게 3마리가 있구요 요새를 발사대에 놓고서 이렇게 놓았 내렸다가 놓으면 발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구조물이구요 구조물은 큰거 6개 그 다음에 작은거 4개 세모 모양 2개 사각형 모양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새들을 괴롭히는 돼지들 4마리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 표정의 돼지들이 있구요 자 그 다음에 카드가 있습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1 2 3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프리 프리스타일로 어 만들 수 있는 문제 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너스 카드 자 보너스 카드는 여기에 있는 요 작은 구조물을 넘어트렸을 때 보너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게임의 목표는 1000점을 먼저 획득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단계 카드를 잘 섞어서 1단계 카드를 하나씩 플레이 해 가면서 해도 좋구요 1단계 끝나면 2단계 2단계 끝나면 3단계 3단계 끝나면 프리스타일 이렇게 해도 되구요 아니면 각 난이도 카드 1 2 3단계 프리스타일 카드를 잘 섞어서 무자위기로 한 장씩 꺼내서 플레이를 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플레이 방법은 어 모인 사람들끼리 상의해서 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단계 카드를 보시면 자 점수는 100점 입니다 자 이 점수를 얻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돼지들을 넘어트려 합니다 이 구조물 자체는 괜찮지만 이 돼지는 꼭 땅에 떨어져 있어야 승리를 거둘 수 있구요 여기 있는 보너스 같은 경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이 보너스 구조물을 떨어트렸을 때는 보너스 카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난이도가 너무 좀 쉬워서 좀 어렵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너스 구조물까지 넘어트려야 클리어 하는 것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어 앵그리 버드 어떤 것을 몇 번 던질 수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노란 새를 2번 날릴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한 사람은 여기에 나와 있는 모양대로 구조물을 부지런히 만들어 주시고 나머지 다른 슈팅 하는 플레이어는 준비하고 있다가 완성이 되면 슈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클리어시 200점 이구요 자 밑에 슈팅하는 횟수가 조금 달라지죠 자 같은 게 2번 3번 나온 경우에는 한번 슈팅 하고 나서 다시 회수 한 다음에 다시 쏘으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돼지들은 맞추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단계 3단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날리는 횟수가 좀 줄어들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모여 있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한 번에 이렇게 넘어트려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밑에 쪽에 있는 것은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300점 이구요 그 다음에 프리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200에서 300으로 되어 있구요 자 그 다음에 구조물의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구조물을 사용할지 그 다음에 어떤 돼지나 보너스 타일을 사용할지 이렇게 나와 있구요 슈팅 횟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플레이어가 여기에 나와 있는 구조물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구조물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난이도 자 2 짜리 입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만들어 보았구요 자 요 구조물 쌓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네요 자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물 만드는 것도 어 손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구요 자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자 각 새들 한번씩 날릴 수 있구요 자 여기에 있는 돼지를 모두 바닥에 떨어트려야 승리를 거두고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위치를 선정 해 주시구요 처음에 잘 안 맞으면 좀 가까운 데서 하시는데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좀 뒤에서 해 주시구요 뒤쪽에 이렇게 책상이나 있는데 하게 되면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뒤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받쳐 두시면 좋을 것 같구요 어 벽 있는 쪽에 해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벽에 또 너무 가깝게 하면 또 튕겨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감안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빨강 자 도전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위치를 조정해 주시구요 자 지금 얼마 나올지 저도 해 보지 않아서 얍! 아! 자 하나 이제 대중 감이 잡혔구요 자 노랑! 자 금방 부서질 줄 알았더니 안 부서지네요 자 조정을 하시구요 얍! 아이고 넘어갔네요 자 너무 생각보다 많이 나가네 자 그 다음 자 마지막! 마지막인데 큰일 났네요 아래쪽을 공략해야 될 것 같아요 아래쪽 얍! 자 이렇게 되면 실패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실패고 그 다음에 여기 밑쪽에 있는 돼지가 남았기 때문에 도전 실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너스는 넘어지기는 했는데 도전이 실패이기 때문에 요건 받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성공했을 때 요거까지 이렇게 받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리스타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300점이구요 성공시에 다섯개 네개 한개 한개 보너스 그 다음에 네 마리 모두 배치하면 되구요 자 기회는 자 한 마리씩 세 번입니다 자 한번 발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빨강 자 쉽지 않더라구요 자 같이 조정하고 하나 둘 얍! 자 너무 약했네요 자 두 번째 하나 둘 얍! 아이고 실패! 자 세 번째 자 하나 둘 얍! 자 한 방 그런데 여기 하나 남아 있어서 실패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잘 했으면 성공인데 자 이와 같이 해서 점수를 얻는 게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실패였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자 300점에다가 보너스까지 이렇게 얻을 수 있었겠지요 자 이렇게 슈터를 사용하는 게임 중에 코코넛츠 그 다음에 처음에 그려져 있는 대로 구조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과정일 수도 있겠고요 프리스타일로 하다보면 자신이 생각한 모양대로 만들어서 도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두 명부터 네 명까지 할 수 있는 덱스터리티 슈팅 게임 재미있게 웃고 떠들면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